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아한 곡선을 살린 흔들 의자는 3천만 원이 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소파 가격은 6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주문하면 제작 노하우를 전수받은 장인이 모든 제조 과정을 맡아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석 달 후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가 국내에 선보인 조르제티는 123년 전통의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천만 원대의 거울부터 1억 원을 호가하는 서랍장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고가인데도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랜드 고급화의 일환으로 프리미엄 MD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리 하이엔드 가구 조르제티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상담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 방문하셔서 서비스 요청하는 고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수를 누렸던 가구업계의 호황도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초고가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까사는 까사미아 셀렉트를 통해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 3분기 매출은 1분기에 비해 300%나 급증했습니다. 신세계 까사의 제품 가운데 고가 제품인 캄포소파의 경우에도 가장 비싼 제품의 매출 신장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매출에서 기여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구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품질이나 디자인의 차별성에 대한 고객의 안목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지속화되는 코로나에 의한 보복 소비가 본격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가구업계가 반짝 호황에 그치지 않고 프리미엄 가구 시장의 성장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